알부위가.. 알부위가 없어여 체질이 안맞더라구 아.. 체질이 안맞아? 나는 지금 알부를 살려고 그랬으니까 어 내꺼 사? 아니야 아니야 체질이 안맞테니깐 내가 알부를.. 아니 나랑 형이랑 크게 아아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얼굴이.. 색색도 좋네 지난주에 아.. 요즘에.. 계속.. 아 이제 다 이게.. 제가 그랬잖아요 네? 아니야 이쪽 이쪽으로 병원 가는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갔다온지 30분 됐는데 어디있냐고 그랬더니 코스코에 있다는거야 어.. 코스코에 있는 거 보면 좋은거 아냐 그래서 아.. 코스코 어때요?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오늘 좋을거에요 아마 어racial.. 멘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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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탈.. 아.. 어제 드리겠습니다.. 거롬.. bog소.. 네.. 오도.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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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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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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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장놈님 커피를 주래요 강워를 일찍 가야해 두번째는 한글자막을 찾으세요 사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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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강아지가 섰죠. 여기서 물이 모고 뛰어내려다가 노을 내서 다시 돌아갔어요. 주민이 안 들어왔어요. 개가 밑으로 떨어졌어요. 여기가 밑으로 떨어졌어요. 여기가 밑으로 떨어졌어요. 여기가 밑으로 떨어졌어요. 안 드시는 줄 알고 있어요. 천천히 나눠서 도료가 콩콩콩을 바꾸는 거에요. 콩콩콩뿅 진정한 땅은 그 눈이 들어있지요. 만지는 않습니까? 고맙습니다. 남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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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상 단 grapp지 사부 싫어 så 도와줘 고개도 먹고 간힙니다. 감사합니다. 와우 이거 와우 누나 미안해 한 점이 돼 한 점이 돼 와우 이러고 빼를 보여줘야지 이거 얘기해줘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미안해 대추도 있고 알죠? 대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쌈장 이게 좀 맛있는 게 스페셜하게 우리 아내 권사님이 만든 거 권사님이 여기 오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은데 없네 나 이거 보니 중담에 한번 잘라가지고 그걸 못 먹으면 깨잎이 와 왜 끼니 밀고 상농자는 아니니까 버리는 거 없어요? 장식으로 김치까지 올라가는데 네 김치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이 강해 전기 선거 남방차를 네네 Й 자 됐습니다 이제 오세요 집게 있으니까 집게 쓰셔도 돼요 김선영이 집게 있으니까 손가락 안 써도 돼 누님한테 한마디 하고 먹어 누나 미안해 미안해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꼭 당면이 다 드신 거예요? 오 쌈장이 맛있게 생겼는데 안장노 집에서 먹어요 깻잎에 넣어서 먹어야 돼 포키 커피라고 이태리에서 직접 가져온 겁니다 아 이거 하나가 에스프레소네 그냥 초콜릿과 커피가 섞여 있는데 맛있대요 난 아직 못 먹어 봤어 두 개씩까지 오면 큰일 납니다 빨대가 있어서 줬어 아무리 내가 많이 먹어도 두 개 안 짝인다 자 받아가세요 아 커피 달라고요? 요거를 말씀을 하셔야죠 주아 조차 빨라 주시 단계에 넣은다 기존 단계에 넣은다 yol기 작성에 온다고 고마워 생각보다 구성어 고마워 고마워 적잠 부명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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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